왜 이렇게 된 걸까? 왜 몰랐을까? 몰랐던 게 변명이 될까?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? 밑에 김영수 있던데 복귀하나? 아, 그때 난리 났었지? 정식 복귀 전에 수사종결 보고서 하나 해라. 어딘가요? 그 섬? 증인보호 차원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지내던 섬 절벽에서 뛰어내렸어. 그 섬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흔적들이 가득해. 죽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. 죽으려고iliyor. 죽으려고건 다시 흔적들이 가득해. 죽으려는iego,bsolk으로, reckoned, 미소.